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5회 한림원탁토론회의 진행과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명예교수 김영배입니다. 박수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물리적인 기대수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삶의 질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과 큰 격차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최근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결과로 또 다른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과학기술 한림원에서도 지난 동계 워크샵을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다섯 개 학부의 관련 전문가분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진행될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 중 오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첫 번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오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토론회는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유욱준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 유욱준입니다. 제 215회 한림원탁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발달에 힘입어 단기간 불과 한 50년 남짓의 선진국 진입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 목표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결 등을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과학기술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림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의 장을 만들었고 이미 집행부에서도 토론을 수행했고 다섯 개 학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총 3회에 걸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 토론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제발전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과학기술과 의료기술 발달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단 변화의 필요성과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요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정책, 생명, 의학, 식품, 공학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 분들을 오늘 모시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러한 비슷한 주제로 과학기술당대 총연합회에서 우리 정진호 전 부원장께서 주도하여 비슷한 논의를 쭉 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석학들이 다 모인 한림원에서는 이어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떠한 것을 더 건의할 수 있을지 좋은 결론이 얻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욱준 원장님, 개회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발전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를 주제로 정선양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책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선양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정책연구소장 정선양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전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제발전의 목표에서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다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정책 이론이 있는 게 현재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과학기술정책을 모아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과 그다음에 선진국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발전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최근 과학기술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사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과학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진국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경제발전에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과학술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노화, 사회적인 문제 해결, 글로벌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들이 이른바 전통적인 경제발전 지향적인 과학술 정책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포괄적, 포용적, 변혁적 과학술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새로운 과학술 정책의 대표적인 분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선진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과학술 정책이 1967년 과학술처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의 과학술 정책도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우리가 과학술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R&D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물론 근본은 우리가 과학술 정책 이론이라는 게 100여 년이 됐습니다. 휴페터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렇지만 70년대쯤 돼서 우리가 신휴페터주의죠. 그러니까 휴페터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과학술이 진짜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해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과학술 정책이 추진됐고요. 이 양반들이 그러다가 일본을 잘 살펴보니까 70년대 말, 80년대 일본 경제에 무지무지하게 발전을 하니까 일본의 경제발전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나온 답이 일본은 과학술 혁신을 위해서 산학연관이 너무나 이렇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국가혁신체제라고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혁신체제론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고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그다음에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특히 2010년 지나오면서 이 과학기술 혁신체제 아니면 신휴페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경제발전만 지향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걸 대응을 잘 못하니까 전환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혁신체제가 지속가능하게 전환하고 삶의 질 향상을 갖다가 지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예전에는 우리 같으면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했다 하면 이제는 범부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자. 이러한 이론들이 쭉 발전돼 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전환이론 쪽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그러면서 이러한 추세를 맞춰서 우리 한림원에서도 여기서 이러한 보고서도 이렇게 냈었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의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보니까 1세대, 3세대 정도로 갔는데 1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R&D 투자를 확대했고 2세대는 우리가 국가혁신체제 같은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를 했다 하면 3세대에 와서는 삶의 질 향상, 그다음에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지향하자. 그래가지고 수평적으로 다 우리가 협력도, 부처 간의 협력도 많이 하고 각 주체들이 더 수평적으로 협력하자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우리 한림원에서도 이미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게 우리가 2015년에 우리가 한림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쏟아냅니다. Research Policy의 이게 2019년 논문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여기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변혁적인 혁신정책으로다.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변혁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새로운 임무지향, 미션 오리엔티드 이노베이션 팔러시. 그러니까 임무지향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혁신체제가 정말 지속가능하게 삶의 향상하는 쪽으로다가 시스템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무지향적인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임무지향적인 혁신정책이라는 것은 70년대 중반 아까 R&D 투자가 강조될 때 많은 정부들이 과학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미션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지나가면서 민간기업들이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션보다는 디퓨전, 기업들이 기술을 확산하고 사업화를 하는 쪽에 치우쳤다가 최근에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향상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새롭게, 제가 가로열고 닫고 새롭게를 써놨는데 새로운 임무지향적인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정부가 더욱더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정부가 여러 부처가 모여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최신의 동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런 논문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이 논문이 Next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그러니까 차세대 혁신정책. 여기에 스테판 쿨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3세대로 간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저도 우리 할리만에서 연구한 것처럼 R&D에서, R&D 투자에서 국가 혁신체제를 강화하는 데서 트랜스포머티브한 이노베이션 팔러스로 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독일에서 가장 잘한다고 이 양반들이 강조를 해왔는데 이 그랜드 챌린지. 그러니까 이 그랜드 챌린지인 게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삶의 질환상. 즉 우리가 에이징 소사이어티가 돼가지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는 이건 굉장한 도전적인 과제죠. 이런 걸 과학술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향해서 변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트랜스포머티브 웨이 투 어드레스 그랜드 챌린지. 그러니까 거대한 도전을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변혁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컨서테이션. 이게 개별부처가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부처들이 협력을 해서 컨서테이션. 컨서트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연주자들이 협력하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중간에 이 양반들이 강조한 본문을 가져왔는데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독일의 하이텍 스트레티지라는 여기 저먼 하이텍 스트레티지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서 4차에 걸쳐서 한 20여 년간 지금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책이고 이 정책이 이와 같은 변혁적인 아니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노베이션 팔러스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이텍 스트레티지라는 첨단 기술 전략이라는 이 내용을 갖다가 브로셜을 가져와 봤더니 여기에 아래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우리가 삶의 질 얘기도 나오고 독일어가 돼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Research and Innovation for Men 인간을 위한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과학실 정책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지향을 해 오고 있고 이게 5년 프로그램이 4번이니까 20여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 얘기를 할 때 이 다음 섹션입니다만 선진국 얘기를 할 때 제가 독일 얘기는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몇 개 선진국뿐만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OECD에 제가 최근에 OECD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S&T 파일러스 2025년 2025년의 과학실 정책은 여기 부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Transition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얘기 있는데 여기 미트 글로벌 챌린지 글로벌 도전 과제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보고서가 OECD에서 나왔는데 포용적 혁신 우리 지난 정부에서도 포용적 혁신 포용적 성장을 갖다 여기 포용성장을 위한 과학수술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용성장이라는 좋은 아이들을 가져왔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수술 혁신 이걸 갖다 조금 줄이면 포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 포용적 혁신도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과학수술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OECD 우리도 OECD 과익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OECD가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환하는 이런 정책을 갖다 변환해 오고 있다. 여기서 정책의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변화 국가혁신체제가 그렇게 변화하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정말 그런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한림몬에서 지난해에 아주 포괄적인 스타리를 한림몬 정책연구소에서 스타리를 했는데 여기 이 보고서 제목이 국가의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과학수술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몇 개의 나라만 워낙 방대한 보고서 몇 개의 나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국의 과학수술, 최근의 과학수술 전반적인 과학수술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처럼 실제 사업화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한 과학수술 정책의 보험 바이오 경제, 바이오테크나라지를 통해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걸 추진하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영국은 여러 가지 정책의 전반적 기조가 4대 그랜드 챌린지를 대응하겠다. 4대 그랜드 챌린지가 AI와 데이터, 청정성장, 미래 모빌리티, 고령화 사회. 아마 우리 삶의 질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세 번째는 모빌리티하고 고령화 문제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기획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과학수술 정책이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문샷 프로그램. 우리가 문샷하면 달에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고 이런 굉장히 힘든,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한다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란 아주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발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도전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도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정책을 보면 헬스 생명과 산업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보면 인간 질병 복합 연구 프로젝트를 7개를 갖다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일본은 오늘의 박상정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환경, 에너지 자원,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과학술을 통해서 대응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새로운 과학술 정책 기조를 갖다가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정책을 본 사실은 문샷 프로그램, 이 나라도 문샷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 문샷 프로그램을 2013년에 추진해가지고 사실 영국이 이 이름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 문샷 프로그램에서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건강보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과학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여기서 좀 뭐랄까 좀 임프레시브한 거는 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의 문제를 갖다가 이런 사업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특이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 마지막 독일을 갖다 말씀드리면 독일은 말씀드린 건 첨단기술전략이라는 게 네 번에 걸쳐 이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특히 4차 프로그램, 2025년까지인데 사실 이게 세정부가 들어와서 바뀌긴 했는데 더 이쪽으로 심화되는데 12대 전, 3대 지원분제, 12대 정책과제가 있었는데 12대 과제 중에 6개가 거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도 1번이 보건과 간호입니다. 과학술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건, 간호의 문제 인간의 삶의 질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지방, 안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인간을 위한 연구와 혁신이라는 브로셔가 이렇게 나와서 아주 치밀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민간 부문에 연방정부가 R&D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 187억 유로가 전체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도 A 해가지고 제일 위가 보건연구, 보건정책인데 28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15.2% 두 번째 많은 데가 항공우주 거대 과학이니까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연구, 보건경제 쪽에 이렇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아까 선언적으로다가 이와 같은 과학술, 삶의 질 향상하는 과학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갖다 추진하는가? 쭉 보면 보건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마 여기 선생님들 아니면 우리 독자들께서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EU 프로그램입니다. 7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최근에는 아마 호라이전 유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저는 예전에 이게 무엇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방향만 제시하고 EU 같으면 EU 차원의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각 나라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추진을 자기 나름대로 강점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보건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 인간의 삶의 향상, 우리의 정책을 갖다 방향을 여기서 크게 정하고 다양한 부처들이, 여기 연방정부라고 해야죠. 다양한 과기부 아니면 우리가 보건부, 농업부 이런 데에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게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연구센터를 6개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의학, 디지털 보건 혁신, 예방, 영양과 보건 문제.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영양 문제이건 2차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부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티드 액션, 그러니까 협력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협력하듯이 협력을 통해서 아주 범부처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연방정부라고 제가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범부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보건연구센터, 그다음에 또 연방보건부와 식품 농업부가 건강한 영양소와 더 많은 운동을 위한 독일의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혁신허브를 통해 디지털 의료, 급양,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삶의 질 향상으로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고 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실 정책이 우리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혁적 과학실 정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선직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투자의 증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혁적 과학실 정책을 추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실 투자, 이 분야, 특히 보건의료, 복지 분야의 이 과학실 투자의 증대와 구체적인 체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실 혁신과 보건의료, 그다음에 산업, 그다음에 식품영역, 이런 다양한 분야가 협력을 해야 되니 우리 외국에서 특히 독일에서 잘 아는 것처럼 범부처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특히 미국이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과학실 정책은 구체적인 기술의 개발 그리고 확산 그리고 사업화 그래서 정말 부가가치를 잘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정책이 추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영 소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맞추시느라고 굉장히 서두르셨는데요. 나중에 토론할 때 못다한 얘기를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백세인 삶의 질, 20년의 변화를 주제로 박상철 전남대학교 연구석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앞에서 삶의 질 정책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기가 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의 과학기술을 처음 거론했던 것이 1999년도에 제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위촉을 받아가지고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진흥방안. 그다음에 딱 그걸 발표를 했는데 바로 IMF가 터져가지고 삶의 질 관련된 것이 들어가지를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림호트 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만들자. 그래서 미래 고령사에 대비 과학기술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다시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제는 IMF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 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령사에 우리나라 고령사에 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질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과학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찍이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걸 새롭게 거론이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키워드는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이냐. 저희들이 좋았을 때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안전, 세 번째가 환경, 그리고 네 번째가 여가의 순으로 전문가들 의견에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수사에 고령사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의 키워드는 뭐냐. 어떻게 하면 건강수명을 연장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기능을, 활동력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키워드로 제가 등장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항목들, 특히 고령사에 필요한 항목들이 이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고령사에서 삶의 질이라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300만 년 동안에 인류가 이 지상에 출발해서부터 루시엡조시의 300만 년에 지냈다는데 300만 년 동안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수명이 30세가 딱 넘은 것이 언제냐. 18세기입니다. 18세기가 들어서 18세기 끝날 무렵에 우리 평균 수명이,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이 됐습니다. 딱 20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가지고 20세기, 19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몇 살이 늘었느냐. 80으로 늘었습니다. 30년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숙제는 이것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 2100년까지는 몇 살이나 늘겠느냐. 21세기는 우리 수명이 얼마나 늘었겠느냐. 18세기에 20세, 20살이 늘었고 18세기, 20세기에 이거 30살이 늘었는데 21세기에 몇 살이나 늘었느냐. 추정은 60세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80에서 60이라면 14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이 맞냐 틀냐는 둘째고 일단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입니다. 일본의 백세인 증가 패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백세인 숫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명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화연구를 하다가 백세인 연구로 시프트를 했습니다. 제가 왜 백세인 연구를 하게 됐느냐. 갓난합니다. 정말 사람이 마지막 최종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필수 조건수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를 우학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백세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어떤 것인가. 정말 디그니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제가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세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노화정적관찰연구를 시작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늙어지냐 가지고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정이 없어서 자 엔드포인트 바로 가자. 백세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백세인 연구를 준비를 해가지고 외국이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백세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백세인은 우리나라 전 지도를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장수도를 가지고 딱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1등부터 20개 지역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세인 조사를 했는데 백세인 조사를 찾았다고 하고 나니까 백세인들 120명을 만났는데 남성이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남자애자가 다르구나.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나누어가지고 다시 지도를 그려가지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0개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이 1등부터 20등은 장수지역. 210등부터 230등은 단명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단명지역 공개는 안 씁니다만 단명지역이 있습니다. 단명지역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어떤가를 조사를 본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백세인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서로 또 한센병 환자들이 장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수 요인이 뭔가 또 저희들도 찾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제학회에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을 전부 우리나라의 순창에 모여가지고 장수공동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서울조사를 합니다. 서울조사할 때는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에 대비를 했는데 서울지역의 백세인 조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처참한가. 농촌지역 조사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제가 서울에서 느껴요. 그래서 서울조사한 것은 제가 대회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018년에 다시 서울대학을 떠나고 그다음에 전남대학에 가게 돼서 전남대학에서 전남대학 교수들과 같이 자 이제 한번 국옥순담지역 2000년도에 했던 국옥순담지역의 백세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들여다보자. 20년 동안의 변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백세인에 관련된 장수 유전자도 찾아냈고 남자애자 차이도 찾아냈고 한국의 전통식당이라는 것이 장수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특수 한세인들이 장수현당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저희들이 장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두 가지 요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요인에서 이루어진다. 마치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히 하고 지붕을 튼튼히 해야 하듯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장수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타임지에부터 소개됩니다. 아시아 장수의 비밀에 한국과 일본이 소개되고 제가 조사했던 구급순담 사례가 보고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장수지역이라는 것은 요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장수지역이 지리산 서쪽 남쪽 요지역이 우리나라 장수지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공동체 순창선언에서 핵심 단어는 뭐였더냐 핵심 단어는 장수라는 것이 생명의 절대선이고 축복이다. 인간은 장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장수현상에 걸맞는 지역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면 우리의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 모아놓고 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기능적 장수라는 용어를 던지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능적 장수를 지키자 그다음에 장수지역에서 정보들을 서로 나눠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 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장수지역들의 우회와 친목을 도모하자 고령화 현상이 대비한 문화적 패러다임을 만들자 이런 것이 저희 장수공동체 순창선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백세인들이 도대체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이건 저한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구곡순담 지역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구곡순담 지역에서 백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 20년 전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태어난 시기가 1890년대입니다. 대한제국입니다. 20년 뒤에 만난 백세인들을 태어난 시기가 1910년 이후 일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6.25입니다. 6.25 때 20년 전에 만난 백세인들은 50살 언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한이 맺혀있던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세인들은 그때 6.25 때 자기가 당사자니까 그 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정서적인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된 모든 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노인건강법, 증진법 모든 것이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만난 백세인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세 어르신은 저 혜택을 다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장자상속법입니다. 장자상속이 폐지가 되는 이런 상속법 개혁이 이것도 2005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백세인조회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 백세인들을 들여다봤을 때 저희들이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20년 전에 백세 어르신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10%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이 90%였습니다. 지금 백세인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10%에서 30%로 늘어나고 집에서 사는 사람은 5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로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20%로 늘어납니다. 이게 시골의 상황입니다. 도시는 훨씬 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백세 어르신을 누가 모시느냐입니다. 누가 모시느냐? 그래서 20년 전에 백세 어르신을 누가 모시느냐? 70%가 큰아들, 큰 며느리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모시느냐? 큰아들, 큰 며느리가 모시는 비율이 30%도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자식들, 또 딸도 모시고 이런 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양원에 20%가 들어가고 혼자 사는 사람이 30%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초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세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도구적 일상능력.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일상생활을 전화를 쓴다, 모욕을 한다, 기차를 탄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도구적 일상능력이 2000년도, 2018년도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때는 5.6%인데 지금은 11.4%입니다. 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1.4%인데 지금은 8.6%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이동수단을 자기가 사용한 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5.7%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2.8%인데 지금은 25.7%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백세 어르신들이 자기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증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간단히 시간이었기 때문에 요약하자면 우선 문장, 문해력,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13%에서 28%로 늘어나고 생활 습관이 담배 피우고 술을 마시고 지금 현재 그런 포션이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하게 줄어듭니다. 현재하게 줄어듭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이분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저희들이 중요하게 받은 것이 이동성입니다. 이동성이라고 해서 뭐냐? 방 안에만 계시느냐? 집 안에만 계시느냐? 마을 회관까지 나가시느냐? 마을 밖으로 나가시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성 평가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그 비율이 36%에서 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장수도 비율이 20년 전에 1대 12였는데 지금 1대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수도 광주의 가치 굉장히 개선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형입니다. 선진국은 남녀 장수도가 1대 5입니다. 4에서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수도 패턴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생활의 편리성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족 동거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독거 생활이 증가하고 양론이 증가하고 큰 며느리가 모시는 것이 줄어들고 독립적 생활이 아주 강조되고 또 6.25라는 상처에 대한 아직도 20년 전에 백성인들을 만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50년 동안 자기 집 대문을 잠가 놓지 않고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언제 내 자식이 올지 모른다 기다린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본 자료는 이것입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거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거 던졌을 때 20년 전에는 30%가 만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족하다는 비율이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서 전남대학 교수팀들하고 같이 한국의 백성인 20년에 변화라는 책을 작년에 냈고 금년에는 영어판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결론을 냈느냐. 20년 동안에 한국의 백성인들이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답은 없습니다. 그랬다. 이 이야기는 뭘 뜻하느냐. 굉장히 포지티브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고령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가 장수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백성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 패턴이 그만큼 자기들이 행복하게 느껴져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구 패턴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패턴이 기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마드리드 에자티라는 임페라 칼리즈와 런던 영국 학자가 란셋이라는 잡지에다가 무슨 논문을 발표해 놨느냐. 란셋에 2030년이 됐을 때 세계 각국의 장수도 수명의 패턴을 한번 분석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35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5만 편수를 다 가지고 넣어서 추정체를 냈는데 그때 제일 수명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대단하냐. 대한민국이 여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 되느냐. 91살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의 평균성이 몇 살이 된다냐. 84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성, 여성 다 세계 1등이 되어버립니다. 여성이 우리나라가 1등이고 2등이 프랑스, 3등이 일본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언제 추월하느냐. 이 사람 계산은 2028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한다고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호주역은 몇 군데 비슷비슷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세계 최고의 랭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 세계 최고의 장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것은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의 91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를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부릅니다.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과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83세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는 몇 살이냐. 90살에서 91살입니다.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실제 나이는 90살에서 91살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어린이들까지 다 합쳐서 평균 낸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평균 수명이 아니고 그것은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은 평균 수명보다 적어도 7살에서 10살 정도 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91세라는 이야기는 최빈 사망 연령이 100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0살이라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진정한 100세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 우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초고량 세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의료비가 50%로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해법이 있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왜 코로나가 그러느냐. 코로나는 40대 이하는 사망률이 없습니다. 치사율이 없습니다. 40대 위에서 치사율이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80대는 20%가 됩니다. 제 관심은 100세인이었습니다. 100세인은 얼마나 죽었을까. 80대가 20% 죽었으면 100세인은 얼마나 죽었을까. 이 치사율 자체가 예를 들면 20대하고 80대를 비교하면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0.2%냐 20%냐 100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치사율을 비교해서 보면 나이 든 사람, 60세 이상 남성, 기저질환 있는 사람, 공감 문제 이런 것이 죽은 사람의 큰 원인이었는데 원인이었는데 100세인들, 100세인들은 죽은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서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이게 저희들이 국제학회에서 한번 토론을 주목으로 쭉 했습니다. 한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00세인의 특징입니다. 100세인은 당뇨병이 없습니다. 당뇨병 이한율이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고혈압이 없습니다. 고혈압이 예를 들면 80대가 예를 들면 50%, 60%가 된다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고혈압이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저질환 이한율이 낮다. 기저질환은 뭐냐. 기저질환은 생활습관 질환입니다. 생활습관을 개선시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100세인들에서 삶의 질이 좋은 사람들, 자기가 행복하다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부양한 사람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더라. 자기 건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건강을 유지했다는 것이 그만큼 생활습관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령사회를 대응해가지고 우리 건강 노인 증가한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고치기라는 원칙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노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늙었으니까 바꾸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 늙었으니까 바꾸자 말고 고치자.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건강 장수의 거주, 생태, 환경 보장해야 하고 생체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하고 생명과학 중심의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우리가 백성인 조사에서 지역사회가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법에 냈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국민 대상에서 제2차 의무교육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50대 이상, 60대 이상 된 사람들 다 이 모든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새로 배우게 하자.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연령차별금지법 만들어야 하고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만들어야 하고 국민 2차 의무교육법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노화가 육성법을 만들어야 하고 장수문화창답법을 만들자 하고 저희들이 삶의 향상을 위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서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적 배려 이것이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치, 존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와 배려를 해야 하고 삶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사회, 저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은 인디펜던스. 어떻게 하면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자기 개인도 노력을 하고 과학기술이 그걸 도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름은 사회적인 배려. 그래서 인터 디펜던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배려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멋있게 늙으신 분은 제가 미수 허목 선생을 뽑아서 제가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스에다 책을 낼 때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헬스 에이징 포 펑셔널 논저비티. 우리 기능적 장수 시대를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토론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론 좌장을 맡은 유아여자대학교 박태현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토론자분들과 함께 또 조금 전에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 주제 발표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토론회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상백입니다. 과학기술과 삶의 질 시리즈 1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맞닿아 있고 이는 삶의 질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 수준이 10위권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는 61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복지수, 삶의 질 지수와 최근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거꾸로 후퇴했다는 점은 저희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OECD 국가에서 배털 라이프 인덱스 보고서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삶의 질 지표 중에서 경제적 지표는 OECD 국가에서 거의 상위 수준입니다. 반면에 사회적 지표나 환경적 지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서 정선양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반성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삶의 질 요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한림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3번이 건강이고요. 9번이 산업 및 사회기반 시설 구축. 10번이 불평등 해소. 11번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것과 연계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선양 소장님께서 과학기술 정책은 경제발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는 100% 공감하고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5년이 되면 65세 노인 인구가 21%가 됩니다. 그리고 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가 넘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말씀대로 고령화라는 말보다 최장수 국가라는 말을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지면서 이런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의 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저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질병 부담의 문제, 돌봄 부담의 문제를 과학기술을 어떻게 함께 해소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서 조금 말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의학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학은 경험 중심의 의학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근거 중심의 의학의 시대입니다. 아마 앞으로의 미래는 데이터 중심의 의학, 맞춤형 의학의 시대로 갈 텐데요. 이때 우리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보의 주체가 의료인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후 치료에서 질병 예추가 맞춤형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의료기기는 각종 사물끼리,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지털 헬스 의료기가 몸에 착용하거나 또는 부착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체내에 삽입되는 형태로서 다양한 측정 자료가 실시간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지속적으로 착용함으로써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몸에 대한 데이터가 병원이 아니라 병원 밖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러한 측정들은 활동량뿐만 아니라 체온, 심박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수면, 호흡수, 혈압, 혈류, 혈당, 뇌파, 복약 여러 다양한 건강과 의료 데이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 축적되면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디지털 헬스가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박상철 교수님께서 거주 형태가 바뀌고 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과학 기술을 접목을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생활을 하더라도 A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ctive Assistant Living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능동적 생활 지원을 통해서 집에서 측정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질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또 하나 디지털 기술 그 자체를 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체폿,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디지털 의료기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해서 재활 또는 케어에 활용하는 시대도 지금 현재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다면 저는 아까 박상철 교수님이 한국 100세인 삶의 질에서 20년 변화 추세에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발맞추어 가자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령층이 점점점 사회관계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의료와 돌봄의 문제는 아마 시설을 해서 다 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지역 중심으로 병행해야 될 테고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적 관점과 사람이 같이 가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 돌봄 관점에서 지역과 시설 간 그리고 의료와 복지 간 선순환 구조를 과학기술 앞서서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로봇기술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상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용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선양 소장님이 발표하신 국민의 삶 관련해서 과학혁신을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의 삶에서 건강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할 때 건강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인 서비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선양 소장이 발표하신 독일 보건의료 및 간호 분야의 정책적 주안점에서도 영향과 보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2010년도부터 국민영향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국민영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영향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국민영향관리기본계획이 시행돼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불균형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밥과 김치 위주의 식사로 탄수화물과 소금 섭취가 상당히 높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유제품, 과일과 채소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비드19 유행 등으로 간편식과 배달음식이 증가하여 식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영향불량 위험이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향관리 사업이 저소득층 대상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전체 노인 인구 집단을 포괄하는 사업이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을 개선하기보다 손쉽게 건강을 챙기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찾는 비율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2022년부터 제3차 국민영향관리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비전은 모든 국민의 건강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라는 비전과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비율 증가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민 개개인의 식행동 실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며 영양표시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양교육과 정확한 영양식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영양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검증된 영양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원탁 토론회와 같이 삶의 질 시리즈처럼 전문가가 데이터 기반의 영양정보를 알리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조리하지 않고 가공식품, 밀키트, 외식 등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집밥 외에 없다면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계 5대 장수 지역인 일본 오카나와 섬, 이탈리아 샤르데나 섬, 그리스 아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그런 지역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된 지역으로 가공식품과 외식이 어려워 식물성 식품 위주의 로컬푸드를 섭취한 지역들입니다. 박상철 교수님이 발표한 백세인 관련 내용에서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수 지역인 구곡순담은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으로 풍부한 산나물, 약초, 신선한 채소, 두류, 장류를 위주로 하는 한국 전통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는 살 수 없고 도시에서도 가공식품 외식 배달을 이용하더라도 건강한 식품 및 음식이 생산 판매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건강한 식품만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이 모두 영양 전문가와 1대1 영양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으나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영양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가 성장세에 있으며 현재 애플이나 구글 등 대표적인 앱스토어에 신체활동, 식사 등을 측정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거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앱이 약 30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CT 기반의 영양관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성을 높이고 노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수용성을 높이며 의료시설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영양 서비스와 유사한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하부터 노년까지 전생에 걸쳐 건강식 생활 실천을 지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 만성질환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국민 영양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여근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입니다. 그리고 엔젤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현재 오늘의 주제인 이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기술을 직접 상용화를 하고 있는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워낙에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제가 오늘 써왔던 이 멘트들을 순식간에 많이 고쳐야 했는데요. 우선 저는 과연 고령화 또는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전에 아무래도 저를 아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유는 오늘 비록 정책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과연 정책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아마 한번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초 원천 기술 관점에서는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잘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로봇 기술에만 국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난 2020년도에 있었던 그런 장애인이나 환자분들의 그런 거동을 도와드리는 그런 올림픽 대회가 있었는데 사실 모두 다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당연히 1등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 1등을 차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그 기초 원천 기술을 결국에 실제로 어떻게 상용화를 하고 실제 저희 노인분들께 이 기술을 보급을 하느냐에 대한 해법을 잘 찾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논의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직접 이제 기술을 상용화까지도 고려를 해보는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자면 과연 노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일단 고령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을 지닌 환자로서의 고령자가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또 치료 효과도 높지 않은 이제 만성질환의 그 성격을 가진 고령층이고 보통 이분들은 각 개인의 어떤 이제 건강 상태를 좋게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의료나 복지적인 측면에서와 동시에 이제 돌봄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는 그래서 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 중인 일반 고령자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인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속도가 매우 느려서 사실상 아주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의가 워낙에 서로 성격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관심사 이런 것들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이만을 기준으로 해서 고령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고령자를 또 환자 또는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가 보조 정책을 만들거나 해오지는 않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통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가장 좋은 거는 이미 건강이 악화된 분들을 다시 재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하신 상황을 더 오래 지속시켜 드리는 그러니까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텐데요. 그러면 과연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일반 고령자를 활발한 사회적인 이론으로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에도 질문을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보조기기를 국가의 보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5개 부처에 총 9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해서 다 5개 부처에 9개 사업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중에 딱 한 가지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하는 복지용구 지급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실상은 현존하는 기술 중에 가장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보급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국내 기술보다는 대부분 저가의 중국산 기술이 점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합당한 어떤 정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훨씬 더 집견이 넓으신 모든 분들께 한번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이신 김청류중 기자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대전원 이 과학기술할림문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에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수가 아닌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테크놀로지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이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박성철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고령자의 이동성 문제도 무인자동차의 보편화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다들 하고 있는 것처럼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의학전문기자지만 특이하게 일본 특파원을 1년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초고령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일본 특파원을 1년간 했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사회의 삶과 테크놀로지를 취재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을 보면서 초고령사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크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이어야말로 테크놀로지가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노르웨이를 보면 노르웨이는 국가적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해서 30개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정부가 만들었고 거기에 3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급하는 교육센터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테크놀로지를 보면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 보고 어마어마한 걸 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삶의 질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까 이제 기능 장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원래 본래 하던 기능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놀로지. 거기서는 웰페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웰페어 테크놀로지들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소위 말하면 효자폰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더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TV 리모트 컨트롤은 딱 5개 채널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5개 채널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음량 그다음에 채널 5개 크게 그래서 그걸 딱딱 누르게 되어 있고요. 전화기도 복잡하게 된 게 아니라 아들 사진 무슨 요양보호사 사진 그래서 그거 딱딱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전화기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센서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쓰는 알람도 그냥 간단합니다. 1분 10분 15분 그거 누르기만 하면 돼요. 1분 이따 알람 울리고 10분 이따 알람 울리고 복잡하게 조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웰피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심플하고 한 부분만 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고령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것도 디지털 시니어 프로젝트인데 아이패드를 고령자들한테 다 한 대씩 나눠져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딱 키면 뉴스 사이트가 딱 처음에 크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을 접속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고령자들한테 페이스북 아이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도 커넥트되게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섞이게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컴퓨터도 딱 키면 바탕화면에 6개 대형 아이콘 쓰는 거 원래 뉴스 사이트 페이스북 몇 개 쓰는 것만 딱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다 디자인해서 고령자들 집에다가 다 그걸 설치해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좀 크게 배운 게 고령자 거주학이라고 있더라고요. 고령자 거주학 그러니까 시니어 엠배로멘탈로지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집을 침대를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걸 테크놀로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로 침대의 방향이 안방에서 자기 방에서 침대 방향이 일어나면 화장실이 보이게 침대를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밤에 꼭 자다가 한두 번은 꼭 깨서 하는데 그때 많이 넘어지니까 가장 편하게 해서 딱 일어나서 내려와서 이걸 딱 밟으면 바닥을 밟으면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불이 쫙 켜지게 자동으로 해서 화장실 쪽으로 가고 화장실 쪽에도 밑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그걸 다 테크놀로지로 개발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딱 이러면 화장실 쪽으로 눈이 가고 내려오면 불이 바닥에 쫙 비치고 화장실 쪽이 해서 쭉 가고.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엠바이로멘털 테크놀로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침대 방향을 바꿨죠.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침대 방향을 바꿔서 딱 일어나면 화장실로 딱 갈 수 있게 하고 밑에 센스, 센스 그 뭐죠? 밑에 바닥 등을 설치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아주 심플한 테크놀로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아주 생활 밀착형 아주 심플한 테크놀로지고. 그다음에 삶의 질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숙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허리가 잘 안 숙일 때도 있기 때문에 세면대도 이렇게 누르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세면대도.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휴지가 양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돌려서 휴지를 꺼낼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려서 휴지를 꺼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고령자들의 집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웰페어 테크놀로지가 진짜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상당히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심플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안방에 안방에는 이제 요새 이제 그 cctv를 다녔는데 cctv가 다 이 ai로 그 기능이 장착돼서 모션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ctv 상에서 이분이 이제 하다가 넘어졌다. 낙상을 하고 만약에 못 일어났다. 그러면 cctv가 그거를 ai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케어센터로 송신이 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현관문에 테크놀로지를 달아서 밤 9시 이후에 외출을 했다. 그러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고 그것도 다시 케어센터로 이분이 지금 외출했다라는 알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밤 9시에 이후에 나갈 일이 없다는 거죠. 뭐 그거는 자기 설정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인상있게 들은 것 중에 이 시니어 엠버리먼텔러 중에 있어서 소파의 위치인데요. 그것도 계속 그 사람들이 계속 연구해서 소파의 위치가 부엌과 현관과 안방이 보이는 곳. 이 세 개가 다 보이는 곳에 소파를 놔서 거기서 집에서 생활할 때는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만 눈에 보이는 곳에만 다 시계를 놓는다. 또 시계가 있고 달력이 있고 다 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걸 테크놀로지화 시켜서 보급하고 있다.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삶의 질의 위한 테크놀로지도 물론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케어로봇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잘 키운 로봇 하나 열 자식 안 부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년은 로봇이랑 지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로봇하고 같이 살고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런 생활 밀착형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미래는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미래는 일제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령자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완벽한 자동차들이 일본에 엄청 많아요.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거 다 도요다 혼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고령자를 모시고 다닐 때 버튼을 누르면 의자가 차 밖으로 나와가지고 딱 앉게 하고 버튼을 누르면 안으로 딱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 차인데도 휠체어를 딱 뒤에다 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다 일제차 타고 다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들, 엑스스켈러토리라든지 이런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도 어떤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되겠다. 이 부분에도 우리가 많이 기술의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하면 이런 이게 초고령 사회라는 게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사회 인프라를 받고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에이징 인플레스니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60세 넘어서부터는 나 여기서 죽을래라는 집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기에서 이 집에서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에이징 인플레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액티브 에이징 그러니까 9988234 죽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다가 마지막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도 일본 가서 이게 깨달은 건데 이 소셜 파티시페이션입니다. 이게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울림이 없으면 그 삶이 굉장히 고립되고 그래서 금방 노세되고 완전히 피폐해진다는 거죠. 이 어울림이 엄청나게 신체적 건강만큼 어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울림의 방식은 앞으로도 디지털도 하나의 큰 어울림의 방식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하려면 뭔가 국립노화장수삼연구소라든지 국립삶의질테크놀로지연구소라든지 이런 큰 컨트롤타워 이런 것들을 생활 전반의 것을 고령사회를 맞아서 생활 전반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보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아카데믹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연구소나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철중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에 발제해 주신 두 분 발제자님들 포함해서 토론자분들 다 함께 정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접수된 사전 질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댓글 창을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 저희가 받은 질의를 소개하고 참여자분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첫 번째 아마 질문은 정선양 소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과 관련된 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과학기술 정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변화했을 시 기대되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아주 날카로운 사전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정책.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인 보건 의료 쪽. 우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말씀이 계셨고요. 보건 의료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독일 통계자로서 보다시피 가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정책 분야 중에서 그쪽도 보건 의료가 굉장히 높고 또 사실 이게 삶의 질 우리가 보건 의료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굉장히 직결이 되고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크게 보면 우리가 정책적인 변환과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아마 이쪽에 보건 의료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 의료기술의 디지털화라든지 맞춤형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간호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간호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또 우리 박영숙 교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식품 영양 쪽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실 이런 쪽은 제가 이쪽 분야는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다가 사후적인 치료 아니면 환자 진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안점을 둬서 두어왔다는 걸 본다면 이와 같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이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초고령사회가 되니까 우리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도 많죠.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 여러 질병인데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와 같은 사후 대응적인 이러한 치료 기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적이고 또 맞춤형 또 디지털화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정책과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되는 결과 모두가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늙어서 행복하게 늙을 것 같고 또 우리 위 세대에 계신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행복할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지면 우리 젊은이들도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또 우리 환자가 계시거나 그분들도 이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 아프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행복해질 거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까 행복지수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우리나라도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더 많은 프로그램 그리고 더 정말 오늘 김철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가 보통 과학실 정책 하면 무지하게 하이텍 아니면 디스컨티뉴스 해가지고 옛날에 없던 기술 이런 걸 갖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도 그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문효영 소장. 제가 처음으로 해서 코멘트. 정교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정책이 플래닝 한 게 제대로 워킹되고 좀 더 만약에 잘 보급되고 하려면은 이게 약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보험화로 들어가야지 이게 확 보급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지기능 케어 로봇이 지금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고 60대야 지금 워낙 자산이 많은 계층이지만 70대 이상은 좀 자산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구매 형태로 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것들이 구매 형태로 해서는 상당히 보급하는 데 제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효과가 입증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은 보험화시켜서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화시켜서 그것이 쉽게 많이 보급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하신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전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고령자에 관련된 질문이라서 박상철 교수님께 젊음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워낙 베테랑 이래서 마음의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주제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명 연장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기에 과학기술 외에 인문학적인 해결책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술과 인문의 융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나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으신지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개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극대화하느냐. 최대화하느냐.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건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해서 극대화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생명을 풍요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이 더 풍요롭게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삶의 질의 핵심 단어는 내 몸에 극대화하고 내 삶에 풍요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예를 들면 지원하는 것이 과학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행에서 우선 내가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거기에 도움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인문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학기술이라는 직문보다 정말 저는 이야기를 항상 하자 주자 배우자 정말 고령화가 돼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나눌 수가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배워야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합창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도 과학기술과 같이 어우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기술이 무엇을 인간한테 해 줄 것이냐에 앞서서 내가 과학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고 먼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고령자 세대가 그 과학기술을 활용을 잘 안 하는 것이 더 현재로서는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례가 뭐였냐면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봤을 때 국립광주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관을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과학관을 찾아가서 보니까 전부 다 과학관에 누가 주로 찾아오냐 전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말고는 어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광주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한번 전부 구경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70, 80대신 어르신들이 거기로 와가지고 구경을 하시면서 과학관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을 특히 과학관에 가서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기술의 이런 것을 체험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아주 감동했습니다. 70, 80대신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찾아와 봤고 그거 보면서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에 체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감동하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냐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초고령자가 되더라도 저런 데 가서 이렇게 배우면 참 좋아하구나. 그런데 이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김철중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과학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우선 그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사에 되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고령자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것을 내가 정말 저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실시간 질의 지금 들어온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현장 우리 유장렬 센터장님 손을 번쩍 들으셨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저기 답변자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 박선철 교수님 답변해 주시고.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장수하지 못했던 이유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유죠 이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단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죽어감으로써 그 집단을 더 지속성을 높여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능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아기를 기른다든지 혹은 그 집안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든지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단적인 진화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놀랍게도 100세를 넘겨서 사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좋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음 세대를 수탈해서 더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과하게 제가 말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한 순기능이 결여되어 있는 장수라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면 항상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령사회가 됐을 때 내가 디펜던트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바로 빚지는 것이죠. 내가 인디펜던트해지면 빚지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사회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개체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비용 장수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돈이 안 드는 장수사회. 고비용 장수사가 아니고 지역사회가 예를 들면 국가가 가족이 다 해줘야 하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저비용 장수가 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마지막까지 내 건강 지켜야 합니다. 내 건강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강이란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합니다. 남한테 그것을 의뢰하면 그게 다 돈 드는 것이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버리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자립이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더불어 삶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같이 이웃과 나누고 살 수 있는 삶. 저는 그런 신뢰를 실제 우리 장수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백세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건강한 장수인들을 많이 보게 됨으로써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이것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저도 백세인 연구 처음 시작할 때 백세인들은 테러블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백세인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만나서 이렇게 실제 백세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지금도 여유 작작하시고 지금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나이 든이라는 표현을 제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이 든다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다, 활동적인 노화다, 생산적인 노화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바꿔서 당당한 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Confident deizing.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바꿨느냐. 나이 든다는 것이 참 거룩한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백살이 넘어서도 지금 이런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활동 무대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의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구해가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백살까지 살 때 그런 모습이 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빚진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빚을 지는 세상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 든 사람 보다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아까 제가 기조 강연할 때 바꾸자가 아니고 고치자가 한 이유가 뭐냐. 바꾸자라는 것은 나이가 딱 끝났으니까 바꿔야 하죠. 그러나 고치자는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더 많이 확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출생률 저하입니다. 이게 공백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백을 전부가 다 해외 이민자들을 수입을 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일을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많은 일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왜냐. 이제는 그것이 아주 옛날같이 육체노도로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고령사에 대한 그런 우려, 저는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실제 백신 조사를 하고 나서 2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경험에서 우러나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인디벤던트를 떠나서 뭔가 사회에 기여까지 할 수 있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자꾸 낫대는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일단 시작하면 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글쎄 그때는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 꼰대 짓을 안 하고 사는 방법도 굉장히 훌륭한 나이 드는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2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주 거룩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신동화 교수님 손 드셨는데 발언해 주실까요? 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그 쭉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마 나이를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우리가 아마 걱정하는 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걱정할 거예요. 치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파키슨범. 이렇게 하면 삶을 질이 그냥 확 떨어져 버리죠. 저도 지금 요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화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참 치매에 걸린 분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비참해요. 이런 것이 삶의 질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아마 오늘 조선일보의 실리그스를 내가 봤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빈고인률이 아마 최하위 쪽으로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삶의 질이 큰 생상할 수가 없는 거죠. 박상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내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뒷받침이 없으면 삶의 질이 기다릴 수가 없죠. 과연 국가는 이런 노인 세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같이 기초생활도 안 되는 이걸로 끝나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림문에서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지금 정책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보험적인 얘기 아까 김 기자님이 강조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별로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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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오디나리한 노인하고 병이 있는 노인하고 이것은 병이 있는 노인은 이것은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노인들은 건강한 노인들은 또 달리 대응을 해야 하고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이슈죠. 다른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복귀시킬 것인가 하는 캠페인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호구병 마을이나 이런 마을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그냥 일상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보조만 해주는 거죠. 보조만 해주는. 그러면서 치매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의제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백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 병을 빨리 퇴치시킬 수 있는 약물이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많이 최근에도 좋은 뉴스가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건이라는 의학이라는 측면에서 해결해버리는 것은 제일 간단하니까요. 저는 우선 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수사에서 던지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안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Never too late입니다. 우리 항상 늙었다고 내가 어쨌다고 아까 나 때는 어쨌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Never too late. 지금이라도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해버려라.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의도했던 안 했든 간에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매어있는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다.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올가매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just do it 같은 그런 표현들은 제가 미국에서 데이비드 머독이라는 세계적인 재벌. 그 사람은 이제 100살입니다. 그분을 제가 만났을 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just do it. 우리 옛날에 정지영 회장님이 하시던 말듯이 그것이 고령사에 제가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던져야 할 메시지는 바로 Never too late. just do it.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신동학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예방이나 조금 그동안의 전통적인 의학 이런 쪽 말고 다른 방향을 말씀하셨던 백세인 현재 백세인 앞으로 예상을 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쪽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치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의료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발제 준비도 하고 지난해 여러 가지 나라들을 들여다보는데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주었죠. 저희가 얼핏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퇴행성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후유증 같은 거 갖다 줄일 것인가. 이쪽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퇴행성 질환 연구소를 전국에 몇 개를 갖다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아마 퇴행성 질환 연구소가 있는지 우리 의료계 계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도 아마 대구의 한국 뇌과학연구원인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뇌과학연구원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뇌의 기능이나 이런 걸 연구도 하지만 조금 그거보다는 단기적인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질문해 주셨던 그런 치매나 아니면 우리가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우리가 독일처럼 그러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게 뭐 비단 그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 것이니까 그러한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첨부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질병이 생긴 상황에서는 의료적 단계로 넘어가고 치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별개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 발견인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장점은 건강검진이 굉장히 발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은 다 신체 질병 검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기능 검진으로 이제 받게 된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보고 아니면 노세 기능을 보고 걷는 기능을 보고 이렇게 삼키는 기능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발달된 건강검진 시스템을 방향을 신체 질병 조기 발견해서 기능 조기 발견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그래서 조기에 파키슨도 발견하고 조기에 인지 기능 장애도 발견하고 조기에 노세도 발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다면 비용을 환자가 대량 생산돼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좀 더 건강한 고령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느낀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오래 산다는 게 젊은 세대한테 어떤 젊은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모든 나라들이 그걸 갖고 갈등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보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혐오도 생기고 노인 학대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세대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 그런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좀 들고요. 그래서 보면 아주 디테일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유니버셜한 디자인이라고 사회 전체를 유니버셜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만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굳이 고령자를 위해서만 이거를 우리가 이 인프라를 까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신호등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버튼 하나 누르면 고령자가 이제 버튼을 지팡이를 쓰는 노인이 이 버튼을 누르면 원래는 15초인데 횡단보도 건너가는 시간이 그게 이제 25초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들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같이 쓰는 거고 자기가 만약에 축구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그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25초에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기랑 같다.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거다라는 그런 사회 전체의 유니버셜한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일본에서 좀 재미난 게 느낀 게 소위 말하면 경로석이. 경로석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우선석인데 우선석을 한 곳에 모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합실 같은 데 보면 우선석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디 한 곳에 모아놔서 약간 따로 격리하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렇게 같이 섞여 있게. 섞여 있게. 우선석이 그냥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요. 이런 거고. 그리고 테레비 보면 테레비 보면 80대 패널하고 아이돌 패널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막 나이 많은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이 전원주도 나오고 무슨 아이돌도 나와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패널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리고 식당도 식당도 여러 세대가 같이 가는 식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제가 가는 식당하고 제 아들이 가는 식당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이 세대가 섞이고 같이 유니버셜하게 같이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 이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일본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여러 경험들이 좀 있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얘기들 하셨는데 저는 그 일본의 그 융합기술연구원 같은데 해당하는 동경대 알케스트랜드에 방문을 해갖고 좀 경험을 느꼈던 게 있는데 어떤 연구실을 갔더니 연구실 이름이 베리어 프리 테크놀로지 랩이더라고요. 그래서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뭔가 이게 장벽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베리어라는 게 그게 꼭 노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뭐 병이 있다든가 뭐 아기를 안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베리어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데 그런 베리어들을 없애는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테크놀로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지향을 하는 걸 연구하는 그런 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꼭 고령화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약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각종 베리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과학기술을 의학, 영양학, 테크놀로지, 로봇기술 뭐 이런 걸 총망라해갖고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런 삶의 시리즈를 마련했고 오늘 1회를 했지만 2회, 3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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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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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